아우, 분위기 좋네! 분위기 좋아!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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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몇 시야, 지금? 아, 나 지금 헬스쿨로 갈 시간이야! 아, 자기 관리가 철저해! 운동해야지! 잠깐만, 지금 몇 시야? 아, 나 비타민 챙겨 먹을 시간이네! 아, 몸 많이 철저해! 아, 좋아! 아, 잠깐만! 지금 몇 시야? 밥 먹을 시간이네! 밥 먹을 시간이야! 이거 예상 못했지? 배꼽식이 있는 거, 이거 예상 못했지? 아, 예상 못했어, 이거! 어? 알람 울렸어! 알람 울렸어! 밥 먹을 시간 정확하게 알람 울렸어! 얼마큼 더 먹어야 되니, 너머? 왜, 왜, 왜? 오늘 오신 분 보니까 난 너의 미니야! 특히 너! 내 스타일이야! 나 사실 마음에 든 여자친구가 생기면 이 커플 머프를 하고 싶었거든! 음! 자! 오! 진짜 준비했어! 네 거야! 나도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생기면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랑 커플 모자 할래? 오! 매력 있어! 아, 좋아! 이 친구들 봐 아주 그냥! 혼자야!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 나 참 이런 거 참! 야, 비싸보이는데 이거? 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 생기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너! 아이... 나랑 커플 식이 하자! 어디... 어디... 어디 그리려고 그래? 어딜 그리려고 그래? 야, 임산부야, 임산부! 아, 어쩐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아! 아, 크게 그려야, 이만해! 제가 이만해! 이런 개그야! 이런 개그야! 이런 개그야! 왜, 왜, 왜? 왜, 왜, 왜? 뭐야, 왜, 왜? 받아봐! 왜, 왜? 왜 그런 거야? 빵빵 터뜨릴 거야! 뭐야, 이게? 빵빵 터뜨릴 거야! 언제 준비한 거야, 언제 준비했어! 나 혼자 짰어! 짰어! 데헤이! 데헤이! 나 갑자기 소매치기 되고 싶어였어! 소매치기 되고 싶다고? 소매치기 돼야지! 나 소매치기 돼야지! 어, 소매치기 돼야지! 나 우리나라 최고의 소매치기가 될 거야! 어, 그래? 응! 이걸 어쩌라 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소매치기인데? 응, 노노노노! 내가 진정한 소매치기이지! 오, 그래? 너희들이 실력을 보겠어! 자! 뭐하는 거야? 니 지갑이야! 어! 이야! 녹슬지 않았어? 로코naut! 내 손은 역시 빨라! 하,, 하! 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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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사, 쌤, 하, 서! 어, 뭐하는 거야? 늦은들 이거, 아주 그냥! 어! 내 지갑! 네 지갑인데! 어떻게 다 훔쳤어! 역시 빨라! 소름 MAY보다 빠른 deed? 그게 다 훔쳤어!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수 없지 좋아ельзя 뭐야 있나가? 어... 있는데? 애송이들 이거 현상이ername 이거 현장 못했잖아 아니 배꼽신경으로 현상 못했잖아 이거 언제 엄청 어? 이거! 어? 갖다 놨어! 갖다 놨어! 갖다 놨어! 잠깐만! 뭐하는 거야 둘이! 재밌어!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 재밌어! 재밌어! 이게 좋아할 줄 알았어! 나도 그릴 걸 그랬어! 두 번째 땡! 나 갑자기 벚꽃놀이 가고 싶어 벚꽃놀이 가고 싶어? 요즘 날씨 좋잖아! 이런데 가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바가지요금을 조심해야 돼! 맞아 맞아! 바가지요금 조심해야 돼! 네가 촬영해! 만약에 네가 신고하는 거 보면 어깨! 내가 동영상으로 찍을게! 신고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자! 호떡 사세요! 호떡! 호떡 한 개 만천 원! 만천 원! 호떡 한 개 만천 원! 호떡 한 개 만천 원! 야! 바가지요금! 바가지요금! 호떡 한 개 만천 원! 호떡 한 개 만천 원!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예상 못했지? 요거 예상 못했잖아! 만천 원! 아니! 이거 만천 원에 파는 거야? 야! 아이디어 저기야 이거! 오! 아저씨! 이 핫도그는 얼마예요? 핫도그? 5만천 원! 요거 예상 못했어! 요거 예상 못했는데? 자 호떡 한 개 만천 원! 호떡 한 개 만천 원! 요거 예상 못했는데? 요거 예상 못했어? 어 나 진짜 저 알씨 진짜! 저 알씨 이거야! 왜 왜? 빵 터졌어! 빵 터졌어! 세 번째 땐! 세 번째 땐! 내 갑자기 일요일 날 하는 거 하고 싶어졌어! 일요일 날 하는 거? 일요일마다 내가 하는 거! 해야지! 해야지! 우리 해야지! 나 요즘 이번에 푹 빠져있거든!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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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정답! 나 일요일마다 야구 하잖아! 멋있다 멋있어! 나도 요즘 푹 빠져있는 게 있어! 뭔데? 팍! 농구! 그렇지! 농구에 푹 빠져있어 나도 1일마다 요즘 이거에 푹 빠져있어 자! 하! 자! 하! 탁구! 개콘에 앙데어! 앙데어! 개콘에 앙데어! 개콘에 앙데어! 아잇! 이게 뭐하는 거야 그게! 엄마! 오바르지! 야 뭐하는 거야 오바르지! 요거 예상 못했지? 요거 예상 못했잖아 오빠에서 개콘 앙데어 할지 예상 못했잖아 싸! 아싸! 아싸! 쉐킷! 아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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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키즈 하고 싶다고! 어떻게 알았어! 알고있지 알고있지! 어떻게 알아 이거 보고! 누가 봐도 스피드키즈 하고 싶다는 거였어 뭐야 이게! 스피드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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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을 때까지! 스피드키즈! 스피드키즈! 시간이 가고 있잖아 스피드키즈! 스피드키즈!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가고 있다고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문제 풀 테니까 네가 문제 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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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문제 들고 있을게 자! 준비! 시! 작! 어 이거는 내가 철민이한테 뺏은 거 있잖아 배꼽시계! 정답! 정답! 이거 철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개콘에 앙대어! 엄마!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고 우리 패스 패스!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이쯤 되면 해야 되는 거 있잖아 코너 끝! 정답! 감사합니다!